지금 뭐 가질 수 있는. 이게 저희가 지금 끈에 이게 눈 크기만큼 하니까 이게 작아서요. 선생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 각막 샘플이라는 얘기죠. 이제 아무래도 남의 각막을 받다 보면 제 게 아니다 보니까 면역 부작용에서 잘 이룰 수가 없고요. 면역 부작용에 의해서 탈착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됩니다. 수술 방법이 그런 고위험고 환자들한테 1차적으로 인공 각막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임상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샘플 다니는 수준은 좀 넘어갔고요.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정도 임상시험 후에 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어서요. 2023년 중반 이후면 아마 저희가 통영화에 도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피플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격을 드높이는 인물들을 만나서 현재 성과며 앞날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이기도 하고 세계 유일이기도 합니다. 인공 각막을 개발하고 계신 주식회사 티바이오스 정도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유일의 인공 각막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인공 각막이 도대체 뭐냐의 원리라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사람이 기증해진 기증 각막을 받아서 수술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남의 각막을 받다 보면 제 게 아니다 보니까 면역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해서 한번 이식을 받고 나서 탈착이 되게 되면 반복적 재수술이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장기 이식 경우가 보면 항상 면역 부작용이 문제인데 각막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증 각막을 쓰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인공 각막이라고 말씀드리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하여튼 인공이겠죠 뭘로 만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가지고 백내장이 되는데 쓰이는 수정체 같은 것들 전부 다 같은 재질인데요. 그건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인체에 적합한 안전성이 개런티돼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흡사 그 서프트렌즈랑 같은 재질에 해당하는 각막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주신 게 이게 저희가 좀 근데 이게 눈 크기만큼 하니까 이게 작아서요. 선생님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공 각막 샘플이라는 얘기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임상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샘플 다니는 이제 수준은 좀 넘어갔고요.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재질을 가지고. 자동화 라인이 이제 완성이 돼서요. 요번 달에 이제 자동화 양산에 돌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공 각막 개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아 예 그 WHO 발표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증 각막이 부족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천만 명 이상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맞네요. 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도 기증 각막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부작용에 의해서 탈착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됩니다. 수술 방법이. 그런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1차적으로 이 인공 각막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순차적으로 그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기증 각막 대상자 분들까지도 인공 각막으로 좀 대체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세상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강막이든 장기의 어떤 부분을 기증하고 하면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 여기서 지금 해온 단계가 아직 사람한테까지 적용이 된 게 아니네요. 토끼, 원숭이 이런 정도까지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년 정도 개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아주 좋은 결과를 작년 연말에 얻어서 아마 올해 2022년 상반기 중에 이제 글로벌 학회지에 저희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시각처리부터 임상시험 허가가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제 이번 달 말 정도 되면은 임상시험에 환자 모집을 통해서 게시가 돌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해외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가 이렇게 진전이 없었을까요? 진전이 없었던 게 아니고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현재도 인공과 기증 각막을 함께 믹스해서 함께 쓰는 보스톤 케이프라는 하버드에서 개발한 보스톤 케이프라는 제품인데요. 그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는데 그러면 한국 이게 세계 유일의 개발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100% 인공 각막은 아니기 때문에 기증 각막이 있는 상태에서 인공 각막이 같이 접목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네. 그래서 기증 각막이 없이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 인공 각막 시장을 커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알파코어라는 예전에 호주에서 개발된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쓰였는데 면역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임상적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쓰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100% 인공 각막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0년 동안 이거 개발하셨다는데 참 계속 비용이 드는 건데 고생도 많았겠습니다. 연구도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좀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어떤 시장이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식약처에 허가를 받으려는데 허가 규정도 없어서 식약처 분들이랑 같이 상의 드리면서 가이드라인도 고시를 해서 허가 규정도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년이 걸렸고요. 그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해 온 거군요. 네. 규정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제품이 없다 보니까요. 규정 자체가 있지 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 이 그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적용하는 임상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체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규모라든지 등등 앞으로 전망 좀 쭉 정리를 해 주시죠. 그 명칠공인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광막 하면 대한민국의 T-바이오스 이렇게 회자될 수 있도록 목표를 삼고 노력을 해왔고. 그렇게 가야죠. 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혁신하고 또 환자들과 고객의 편의에 맞게끔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 노력을 좀 저희는 시작을 이미 해서 또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각 환자의 상태와 사이즈의 눈이 다 사이즈들이 조금씩 틀리세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 맞춤형 할 수 있는 데까지도 지금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각막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인체 적용의 시점이 언제라고 보신다고 그랬죠? 예 지금 저희가 12개월 정도 임상시험 후에 허가를 받기로 돼 있어서요. 예 1년. 예 2023년 중반 이후면은 아마 저희가 상용화에 돌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중반 정도면 상용화된다. 네 중반에서 이제 후반 사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큰 부작용 없고 등등하면 뭐 세계적으로 지금 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일이니까. 예. 굉장히 큰 역할도 하실 거고. 이왕이면 그냥 전 세계에서 다 여기만 쳐다보는 수준에. 딱 최상의 회사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지 않겠지 않겠어요? 예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국내외 전 세계의 환자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십여 년간 노력한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잘 진출해서 명시국 인공 각막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티에 바이오스 우리나라가 기업이 한 분야에서 일등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꼭 만들어내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상형화될 수 있는 인공 각막 이걸 개발하고 계신 티바이오스의 정도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